지금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0.74%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대장동 그리고 또 지금 나왔던 대선 사흘 전에 그것도 일요일 밤에 터져나왔던 허위 인터뷰 가짜 인터뷰 정말로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나도 보이는 이 인터뷰 이걸 둘러싼 여러 일조차 밝혀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정말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그 억울함을 또 어디 가서 되찾을 수 있을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실제 또 김만배가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나가고 가짜뉴스로 나가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작년 3월 대통령 선거 개표를 같이 했었죠 정말 그때 식은땀이 났었다는 생각이 나네요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때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서 의혹과 분신을 갖고서 바라보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본다면 국가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본다면 선거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제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사실과 사실이 오로지 팩트들로 이루어진 것들만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허위 정보를 줘가지고 허위 정보를 줘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잘못된 후보를 뽑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청난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기문란 이럴 때 국기문란입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앞서 신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뉴스타파 보도가 있고 곧바로 직후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유를 했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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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적으로 김만배의 진술을 그대로 따가지고 대장동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러이러하게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마치 공산주의자처럼 자기를 찍어 눌러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꼭지는 윤석열이야말로 대장동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그간 이재명이 말한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네 이런 식의 꼭지를 틀어 나가는 정말 뭐랄까요 맞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게 정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말 중대범죄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당에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그 대선 후보 과정에서 정말 느닷없이 대선 토론 TV 토론 과정에서 느닷없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지 않습니까 라고 훅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 소리야 라고 많이들 인식을 갖고 있었다가 투표가 임박한 사흘 투표를 불과 사흘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맞습니다 인터뷰가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이 있기 전에 10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라는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때 수사했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 사건을 박영수 특검의 부탁을 받고 무마해줬다 그래서 결국 대장동은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시드머니로 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죠 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른바 커피 사건이 주요한 커피 가짜뉴스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당시 수사하고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한 명을 조사를 하고 있었죠 그 대출 브로커가 조우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김만배한테 부탁을 했고 김만배가 박영수한테 물어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가면 윤석열 검사가 있을 건데 만나고 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거 얘기인 즉슨 그겁니다 갔더니 윤석열이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인마 라고 돌려보냈다 가 인마 좀 비슷했습니까?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당시 주인검사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인검사다 그게 당시에 이미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었는데 지금 그 조우형 씨가 검찰에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나는 김만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너 누가 물어보면 이건 다 유동규가 벌인 일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럼 일단 이게 뉴스타파에 이렇게 김만배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언론사 기자들은 당연히 조우형이라는 사람한테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만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간접적인 거고 조우형한테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조우형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한 거죠 난 윤석열 몰라요 윤석열 안 만났어요 윤석열 알지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를 그렇게 안 쓰더라는 얘기가 오늘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내용 전체가 가짜였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짜는 있어요 제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잘 안다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타임라인을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8월 말경에 2021년 8월 말경에 경기경제신문 이제 제가 전함 까먹은 압종 있죠 그분께서 이제 처음 칼럼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자랑 조금만 해보면 2021년 9월 초에 제가 이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의 자금 흐름을 밝혀냈고 1호부터 7호까지 이름들 쭉 엑셀로 열고 한 것을 조선일보 기자분께서 이 제 페이스북 내용을 가지고 화천대유에 확인을 했더니 맞다라고 해주고요 이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월 15일, 18일 9월 15일 날이 먼저 김만배와 신앙님의 인터뷰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3월 6일 날 뉴스타파를 통해서 폭로된 내용은 그때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사건 초기 9월 15일 날 녹음한 내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잘 보도가 안 나오는데 저는 그 사건 때에도 뭘 주목했었냐면 9월 18일 날 그러니까 김만배와 신앙님이 만난 게 9월 15일이고 9월 18일 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거의 기조가 동일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재명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모른다 화천대유 이거 전혀 신경 쓸 바가 없고 있다면 윤석열이다 이런 식의 기조로 9월 18일 날 말을 하고요 참고로 여러분 한국일보 기자도 뭡니까?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죠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언론인들이 지금 돈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일보 그리고 한겨레 이번에 드러났지만 이제 뉴스타파 전문의원인 신앙님 가십으로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정말 신앙님이 승자인 것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돈을 빌렸다고 했고 신앙님은 책의 대가라고 했으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님이 승자인 셈인데 다시 돌아가서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김만배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돈으로 매수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일보 그리고 뉴스타파 신앙님을 만나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한 거고요 이... 뭡니까? 한국일보와 뉴스타파 측과의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2021년 9월에 김만배가 누굽니까? 저기 남욱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됐는데 뭐냐면 야 너 빨리 한국을 떠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9월 이 당시에 이 시점을 전으로 해서 사실 어느 보도에도 9월 며칠이 다 나오진 않는데 9월인 건 확실합니다 남욱이 떠납니다 김만배가 야 너 지금 한국에 있으면 안 되니까 미국으로 떠 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9월 시점에서마저도 그렇죠 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은 윤광이 드러난 상황인 것을 쉰떡밥을 대선 3일을 앞두고 2022년 3월 6일 날 터뜨린 거죠 그렇다면 의혹은 더 짙어지는데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에서 권순일 대법관 덕분에 완전히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결정적 공로를 세운 게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인데 권순일 대법관을 7번이나 만났다고 하는 게 김만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다 터졌어요 터졌으면 김만배로서는 이걸 지키려면 이걸 지키려면 이재명을 지워야 돼요 그렇죠 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을 지우고 3월에 있을 선거에서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거죠 예예 그래서 딱 9월 달에 이미 그림을 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마도 저쪽에서 윤석열 후보일 것 같고 윤석열을 몸통으로 만들고 이재명은 오히려 보면 대장동은 공익 회수를 해서 오히려 민간업자들 수익을 줄이려고 했다라는 등의 그런 서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그러면 그거를 이재명 저는 그래서 대선 후보 토론 때 정말로 궁금했어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했던 그 발언이 김만배와 이쪽 사람들과의 교감 없이 나왔을까 그러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오늘 나오는 게 그래서 뉴스타파의 인터뷰가 나오고 이거를 제일 먼저 보도한 것이 지금까지는 오마이뉴스하고 경향신문이 한 시간 몇 분 만에 보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과정보다도 더 빨랐던 게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뉴스타파가 보도를 올린 게 2022년 3월 6일 9시 22분입니다 그렇네요 9시 22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윤석열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했다 라고 하는 김만배 녹취를 올렸는데 그거를 최초 보도한 데가 1시간 31분 뒤인 전라일보 전라일보가 지금까지 경향신문이 1시간 반 뒤에 보도했고 1시간 31분 22시 53분 1시간 반쯤 뒤에 경향신문하고 전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 전라일보 보도를 보면 뭐를 인용을 하고 있냐면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일보 기자는 뉴스타파 이것도 들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이 뭐라고 되어있냐 지금 올렸는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 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 이거 좀 퍼뜨려달라고 이재명 후보가 올린 건데 저게 시간상으로 만약에 되려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신앙님이랑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저 보도 시점 뉴스타파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는 시점까지도 사전에 교감을 갖고서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29분 만에 224회가 공유가 되어졌거든요 아 그러네요 제가 저런 조회수까지 보시면 하나하나 좀 다 실감나게 좀 느끼고 받았었는데 그리고서 이렇게 온갖 커뮤니티의 글이 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천수 조작도 이루어지고 했던 거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런 조사 권한도 없고 조사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의 냄새를 받았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일사불란하게 정말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오바스럽게 제가 하나만 더 해보면 이건 뇌피셜입니다 이때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현금화돼서 나올 때이기도 하거든요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이때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현금화하는 게 또 딱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네요 3월달 민주당 측의 반발은 뭐냐면 야 그때는 이미 돈을 쓸 이유도 없었고 다 뭐 선결제가 되고 3일 전에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고 이게 선거 자금으로 나갈 이유는 없다 하는데 저는 이건 뇌피셜이고 당연히 틀린 말인데 저는 이 긴박한 시점에서 불법적인 자금 그러니까 앰팍에서 그 추천수 조작에 대한 고소 피고소인은 결국 단독 범행으로 그렇죠 단독 범행이 됐죠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단독 범행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기소가 되었는데 저는 선거 3일을 앞두고 일개 개인 한 명이 그와 같은 단독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저의 뇌피셜은 이겁니다 뇌피셜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저는 이거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정황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자금으로 움직였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뭔가 현금으로 꼬리표 없는 현금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긴박하게 그때 그러면 긴박한 현금을 누가 저달했겠냐 저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만약에 맞다면 이재명 당시 후보는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패턴을 써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014년 지방선거 때 2014년 지방선거 때면 성남시장의 두 번째 재선이 될 때입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가 제일 악재로 떠올려왔냐면요 그때 당시 성남시장 후보는 신영수 후보랑 같이 붙었는데 재선 때 붙었는데 그 형수 형수 욕설 형수 욕설 파일이 그 저기 형수 욕설 파일이 선거에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악재로 떠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선거를 앞두고 당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 YTN에 뉴스가 나옵니다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당시 당시 상대 경쟁자였던 신영수 후보 가족이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허위 제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데 허위 사실을 제보를 해가지고 검찰의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그러니까 형수 욕설 파일은 돌고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 후보가 가짜로 돌린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검찰의 기소까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적발됐다 라는 뉴스가 언제 나오냐면 투표 바로 전날 YTN에 나와요 맞습니다 YTN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 그거 형수 욕설 파일 거짓말이구나 검찰이 기소까지 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건데 YTN이 그게 오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YTN 오보를 한 사람이 누구냐 김만배 후배 배모라고 해서 천화동인 소유주이기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배모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정말 무섭더라고요 베시가 당시에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방선거였고 허위 보도 때문에 이 사람은 YTN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갔을 건데 머니투데이 김만배랑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가짜뉴스 해서 오보나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오보였습니다 라고 끝 대신에 선거는 이겼어 네 이번도 김만배가 했던 발언 보면 똑같아요 그 조호영 씨가 걱정 안 하는데 혹 나 걱정되니까 묵묵히 형은 갈 길 너도 형 따라 묵묵히 갈 길을 가자 뚜벅뚜벅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2014년 지방선거 이때부터 김만배 씨는 이재명 씨와 거의 동업자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 김만배 주변 인물들이 그런 가짜뉴스를 내는 것과 똑같고 이재명 후보 부근에서 일어난 패턴이 똑같이 저기 쓸어놨거든요 지금 사실 패턴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정말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후 곧바로 얘기할 건데 단식도 보면 정말 똑같은 패턴이고 2016년의 패턴과 동일하고 그렇죠 단식도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거죠 지금 그러면 단식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똑같은 패턴을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판에 영향을 그리고 투표 직전에 영향을 미쳐서 하려고 했던 기획이고 지금 드러난 거로 봐서는 이재명과 김만배 사이의 교감이 없었기는 힘들다라는 게 저희의 추론입니다